허비 형 씻으러 갔어요? 어 진짜 와 씻으러 갔다 아니 그러니까 문을 안 열고 보일러를 키면 안 된다니까? 문을 키면 안 돼요 아니 뭐 어떡해 단무원이 이렇게 커? 단무원이 이렇게 커? 뭐해? 동글동맞은 몸매 아 여기로는 살아야 돼 되게 웃겨 새콤트로끔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주스 될 거야 꿀꽃 나는 야 케첩 될 거야 난 걱정만 안 가르쳐줘 아 그래 왜 왜? 난 들어가면 되는겨? 땡 뭐지? 아 아 저거 왜요? 저축이 왜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